이렇게 이쁜 무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우연히 이곳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 우연히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타났구나 하고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주할 곡들은요. 애니메이션의 OST들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주할 곡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OST인데요.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현악기의 선율로 누르면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곡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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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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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